1. 카레 2. 카레 2. 카레 저는 카레를 너무 좋아해서 카레랑 하나만 시키기 민민해서 같이 샌드도 시켰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할 줄 아는 춤 이거 밖에 없어 트와이스 콘서트랑 갓세븐 콘서트 나서도 하이스크림 있는 게 없어요 잠이 덜 깬 것 같아 어제 너무 늦잠 잤어요 흰 눈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보카도 카치 카레 너무 예쁘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맛있네 이제 먹어 볼게요 이제 먹어 볼게요 뭔가 카레가 카레 맛이 아니고 아니 카레는 맞는데 엄청 고소해요 카레가 담백한 느낌이 더 큰 거 같아요 카레 좋아하시면 와서 꼭 주세요 얼른 먹어야겠다 다음 장소로 가야 하니까 마지막 한 입 먹고 안녕해야지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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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추억 볼거리 그런 곳입니다 이거 검정고무신이 나왔던 그때 같아요 검정고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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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왕극장 지금도 대왕극장 있어요 영화 한번 볼게요 슈퍼드 컴보이 여섯매요 예 이거 그거 아니야? 철수씨? 영희 그대는 나였어 우린 어른들이 말하는 우린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지 의료용품 보건소네 보건소네 여기 모기 물렸는데 가서 치료하고 어 어서 모이자 짜짜짜 나따라따따따따 대한뉴스의 신미연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화창할 뻔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우돌을 가지 못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그만 친구가 해야 되는 건가? 조그만한 건 진짜 그때 이랬어요? 너무 신기하다 우리 아빠가 이때였나? 아니 아닌가? 전 이거 보면 전설의 고향 생각나서 무서워요 여기 안에 귀신이 있잖아요 물고기 있어요 궁금해서 그건 뭐야 빵이자랑 와 뭔가 멋있어 이 시대의 냄새가 멋있어 향이 향기라 해야 되나? 기운? 근데 또 시간 지나고 한 40년 뒤에는 이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또 멋있겠지? 길이 길이 기억에 남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뭔가 이 춤이 잘 어울리는 노래야 이거 응팔에서 봤는데 그쵸? 교복 입어보고 싶은데 여기 교복 입어보는 데 없나? 일로와 일로와 뭐야 애기가 저기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이러고 저를 쳐다봤어요 우와 뭔가 좋아 여기 애기가 자꾸 저보고 도망가요 애기가 자꾸 저보고 도망가요 갑자기 안닌다 왜 이렇게 안닌다고 하지? 아 나 푸른 게 났어 나도 푸른 게 났어 나도 푸른 게 났어 나도 푸른 게 났어 나도 푸른 게 났어 벌린이 혹시? 뚱뚱 탬버린 실루폰 멜로디언 맞죠? 이게 악기가 단 묶음으로 파는 거 아세요? 근데 저는 멜로디언을 치고 싶었어요 그때 학교 다닐 때 나는 초등학교 때 파워레인저를 좋아했었는데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엔진포스 트레저포스 거기 카이 로시 요나가 있었거든요 나 원래 그거 다 이름 외우고 완전 팬이었는데 와 쫀디기잖아 쫀디기 쫀디기 아폴로 알지요 이거 알라딘 그거잖아 알라딘 알아요? 이거 가루 옥수수 가루 옥수수 가루 지금도 이런 거 있나? 이런 거 항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사가지고 수업 때 몰래 한 번씩 이렇게 책상 밑에 해가지고 빼먹었었는데 아 실내화 가방 실내화 가방에 우유 넣고 있다가 잘못 밟아가지고 터진 적 되게 많은데 어 이거 그거잖아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얘 진짜 잘했었는데 아하 학교구나 희그맨 해들이 혼나고 있다 isión 근데 소름 빈자리는 없는데 얘네는 누굴까? 어디 난 왜 교실에 와 있는 거지? 빈자리가 없어 얘네 자리가 다 차 있는 거 다 차 있는데 너희의 꿈은 뭐니? 배우되고 싶은 사람 아 저기 맨 끝에 단발머리 아기 중앙 맨 뒤에 단발머리 아이가 흔들고 있다 교복 교복이 여기구나 얘들아 조용히 해 선생님 말.. 얘들아 어? 선생님 오셨다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얘들이 기다리고 있어 안녕 봉순이랑 미혜 말.. 말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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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순이 미혜 예은이 우리 장점 우리 장점 우리 장점 우리 장점 엄마가 빨리 집에 오래요 집집 가야 돼요 집집 가야 돼요 엄마가 오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